지호가 2였네요 매칭도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왜 포크 하면 안되냐면요 포크는 이 녀석이 포크고 이 녀석은 포크야 포크 포크는 돼지고기야 이 얘기를 하려면 포크가 아니고 뭐다 포크 포크 F니까 F답게 포크 포크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Egg죠 Egg 그 다음 Door Door 이상하게 O, O는 주로 O 소리가 나는데 이 경우에는 O예요 Door 이렇게 나죠 Door Door 아니고요 Door 오케이 그 다음 얘는 Elephant 여기까지 소리가 Ella 그 다음에 얘는 F가 아니고 턱 깨지 말고 턱 깨면 정확하게 소리가 없나니까 PH는 누구하고 똑같은 소리내죠 F하고 똑같은 소리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Funt Funt Funt가 아니고 Funt F는 F답게 P는 P답게 말은 마세요 Elephant Elephant 그 다음에 Elbow Elbow 몇 가지 소리가 El 얘는 Bow 합쳐서 Elbow 팔꿈치죠 Elbow Elbow 그 다음에 Dish Dish SH가 C 소리 되구요 그 다음에 Fire 파이어가 아니고 Fire Fire F는 F답게 윗니가 아랫입술로 스칩니다 F 그렇지 Fire Fire 그 다음 Dead Dead 그 다음 Dog Dog 그 다음 Fish Fish 그 다음 E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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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쓰기 까다로운데 E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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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렇죠 이 I, G, H, T GH가 소리 같나요 E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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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굳의 선풍기는 F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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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1F답게 Fan 오케이 금방 끝났으세요 Bye H, Cao F1F告